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파일을 읽고 쓸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여기 보시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언급해놨고요. 밑에는 파일 put contents라는 것이 있는데요. get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온다는 뜻이죠. 그리고 push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넣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get은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읽는 것이 get file get contents라고 하는 것이고요. 어떠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put contents라고 하는 겁니다. 두 가지 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. 자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그 어떤 함수는 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읽어서 문자를 리턴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.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.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입니다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선 이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readme.txt라고 하는 파일을 지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readme.txt라고 하는 저 파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읽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저 함수는 여러분이 인자로 전달한 경로의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리턴해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echo를 만나면 여러분이 읽은 파일을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. 자 그럼 readme.txt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코딩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. 자 1.php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1.php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죠. 자 이번에는 파일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일이라는 변수에 제가 writeme.txt라는 파일을 담았죠. 그리고 put 파일 pu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. 자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의 이름 즉 writeme.txt 두 번째 인자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 두 번째 인자로 온 코딩 everybody라는 이 정보를 이 텍스트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writeme.txt라는 파일에 기록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거를 제가 실행시키면 여기에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. 자 제가 지금 리로드를 해서 실행을 시켰거든요. 그랬더니 writeme.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그 안에는 제가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코딩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예 기록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파일을 읽을 때 사용했던 그 함수를 이용하는 좀 요긴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저 함수는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 즉 이 php 엔진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이 작성한 php 코드가 동작하는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 바깥쪽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것은 이 url은 자 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이 매뉴얼 페이지인데요 이 매뉴얼 페이지를 가리키는 이 url을 파일 get contents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이 파일 get contents가 내부적으로 이 url에 해당되는 이 정보 이 html 문서죠 자 제가 소스보기한 이 html 문서 있죠 이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읽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변수를 echo로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 3.php라고 하는 이 파일의 실행 결과가 여기 있는 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법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3.php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자 어때요?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파일 get contents를 이용해서 이 url에 해당되는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읽어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것과 이 유사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 않은 이유는 이 css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파일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일 get contents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파일 get contents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 get contents 파일 put contents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간편하긴 하지만 파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제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제어를 원한다면 이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연 다음에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파일을 열어 작업하려고 하는 읽거나 쓰고자 하는 파일을 여는 행위를 하는 것이 fo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고요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여러분이 읽거나 쓰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가 오고요 두 번째 인자는 mod라는 것이 오는데요 이 mod라는 것은 크게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mod의 값으로 소문자 알파벳 r을 주게 되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읽기를 위해서 파일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연 파일에다가 어떤 읽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그 파일을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파일을 읽어가게 되는 것이 이 r이라고 하는 모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r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r플러스라는 모드를 가지고 파일을 열게 되면 읽기와 쓰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을 여는 것이고요 여기 place the file pointer at the beginning of the file이라고 되어 있죠 즉 파일의 시작되는 부분에 파일 포인터가 위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파일의 쓰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쓰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a를 쓰게 되면 open for writing on이잖아요 즉 쓰기 작업을 위해서 파일을 여는 것인데 이것의 차이점은 이것과 이 r플러스와의 차이점은 a라고 하는 모드로 열게 되면 파이 포인터가 파일의 끝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쓰기 작업을 하면 그 파일에 있었던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그 파일의 끝에 내용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fo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수업은 이 파일을 제어하는 이 다소 간단한 형태의 제어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이 있다고만 언급하고 이번 수업에서 이 fopen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fo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어떤 예제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fop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fopen은 그냥 파일을 열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파일을 쓰거나 읽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쓸 때 사용하는 함수가 여기서 fwrite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예제들을 보시면 fopen과 fwrite가 어떻게 같이 사용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읽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fread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시면 fopen과 fread가 어떻게 같이 사용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파일에 대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파일을 클로즈를 시켜서 그 파일에 대한 제어권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이 애플리케이션이 그 파일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 ella는 Pam이 다큐로즈를 시켜주시니 그 파일을 공유하는 constamment는 그리고 살아가況